현대기아 자동차 기술연구소 자동차 기술연구소 작은 공간이지만 사람이 타고 있기에 무한으로 확장되는 그 중요한 공간을 창조합니다. 수만 번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렌더링으로 발전된 디자인은 클레이 모델 제작을 통해 구체화되며 디지털 영상 품평과 모델 품평을 거쳐 완성됩니다. 카치아 모델링으로 제작된 설계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으로 실제 모델 제작 시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독자 엔진 개발 필요성에 따라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 엔진으로 고출력, 저연비, 치환경 엔진 개발에 초석을 마련한 알파 엔진 미즈비시와 크라이슬러로 기술료 5,700만 달러에 수출된 세타월드 엔진 엔진 부문의 아카데미 상인 북미 10대 엔진으로 2회 연속 선정된 타우 엔진 등 자동차의 강인한 심장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수 없이 반복되는 무한 테스트 고객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계를 넘는 시험을 거칩니다. 공기저항에 의한 연비와 소음을 개선하는 풍동시험 폭설에 대비한 보온시험 폭설과 폭한에 대비한 강설시험 내구성을 검증하는 노드 시뮬레이션 전자파 영향을 검증하는 전파 모양 시험 승차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충돌 시험 차체 및 부품의 밀폐성을 시험하는 먼지터널 시험 방수 능력을 알아보는 수밀 시험 세계의 모든 길을 재현한 주행시험장에서의 시험 측주까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동차 한 대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대기 가스 재료를 넘어 진보적이며 창조적인 시험경 기술력으로 세계를 앞서 나갑니다. 충전된 배터리의 에너지만을 이용해 구동시켜 대기 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 외부 전원으로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발생된 전기 동력으로 구동시켜 이산화탄소 재료에 도전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기술연구소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신환경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로 미래를 창조해 나갑니다. 타이어 펑크가 없는 일체형 벌치파이어 기술 마이퍼 없이도 포구 속 빗물을 제어하는 나노유리 빛의 투과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윈도우 배터리를 절약하는 태양전지 썬루프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키며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기술 등 인공지능을 넘어 인간지능을 지향하는 스마트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R&D 네트워크는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기술연구소와 환경기술연구소, 상용차개발센터 미국기술연구소와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 미국디자인앤테크니컬센터와 기아디자인센터 유럽기술연구소와 기아디자인센터 일본기술연구소와 인도기술연구소 등 세계 곳곳 현대기아자동차연구소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세기의 짧은 역사와 예측하기 힘든 외부환경 속에서도 현대기아자동차는 꺼지지 않는 엔진처럼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며 더 큰 세계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 기술이 조화되는 미래를 향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신화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